스위스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그녀를 처음 봤죠. 핑크색 팬티를 입었죠. 누구한테 손님이 어떻게 와요? 스위스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그녀를 처음 봤죠. 핑크색 팬티를 입었죠. 핑크색 팬티를 입었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잠깐만. 아니, 계속해. 핑크색 팬티까지 가면 이걸. 계속해, 아니야. 교수님은 어떻게 봐도. 핑크색. 이거 교수님은 어떻게 봐도. 너무 많이 계셨다. 이거 참 난감한데? 크림을 갖고 와서. 크림을 갖고 와서. 크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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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코치를 해야지. 빨리. 네가 코치를 해야지. 네가 코치를 해야지. 네가 코치를 해야지. 빨리. 그 몸에 느낌을 넣어주세요. 크림을 넣어주세요. 아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주 안달랐네, 안달랐네. 교수님, 교수님 코치 좀 해드려요. 크림을 입술에 발랐어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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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라렴. 스. 스. 핑크색 팬티를. 어떻게 됐다고? 3. 2.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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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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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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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신기한게. 내가 식스텐을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빨리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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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지? 야한 생각을 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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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